지난 시간에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했던 분이 베베였죠? 비교적 작은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그것도 과부로 추정되었던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그분을 제일 먼저 단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부를 소개합니다 부부, 오늘 본문 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당시 헬라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남성 위주의 헬라 사회에서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게 당연한 거죠 여자는 그 다음 그러나 바울 소신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여섯 번을 언급하는데 네 번이나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의도적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부인을 먼저 언급하면서 좋은 동역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동역자들이 이었기에 좋은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좋은 동역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죠 로마에서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로마인들 눈에는 가시예요 자기네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이 저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돈을 잘 벌거든요 돈 잘 버는 유대인 이민자들 어디를 가나 얄밉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후 50년경에 클라우디아 황제가 칭령을 반포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지경 밖으로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집 잃고 직장 잃고 사업체 그냥 벌려놓은 거 그냥 그걸 어떻게 해요 요새 같으면 이삿짐 센터 시켜가지고 하지만 애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헤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로마를 떠나서 쫓기듯이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옥 가니까 이렇게 로마를 떠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고린도에 큰 은하가 있다고 그랬죠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 여기가 장사하기 좋은 곳이구나 사업가니까 알아보는 거죠 거기서 사업을 벌렸어요 그래서 만난 게 누구예요 바울 바울을 파트타임 알바생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밤에는 열심히 장막을 기워요 바느질이에요 바느질 바느질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전도를 하나 호기심이 생겨서 바울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업원이 사장님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장은 자기가 월급 주는 직원 말 잘 안 듣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사장님이 알바생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고용한 사람들 내가 돈 주는 월급 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넓은 아량으로 이해심으로 존경심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는지 이 장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자기가 부리던 알바생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사람들의 바로 이 장본인이 브리스카와 아골라예요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업상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골프장에서 만나든 우리들이 만나는 불교에서는 옷김만 스쳐도 인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남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스승이에요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외로운 우리 이민생활 교회생활 요새는 잘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산책하면서 이따금 마주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 호산나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세 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할 제자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분이에요 자신을 배신할 가로 유다까지도 제자로 삼으시고 돈 꾀까지 맡기셨어요 아무 감각도 감정도 없는 길거리의 돌멩이들도 동역자로 삼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함을 발견하신 분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우습게 보고 차별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부모님 이제는 뭐 늙어서 뭐 힘도 없고 이따가 말도 제대로 엉뚱한 소리하고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알차이머 걸리셔서 마지막에는 제가 아들인지도 못 알아보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서 제 일생에서 그 어떤 신학자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역사가도 제게 주지 못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는 형제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후들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스승이요 동역자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귀한 동역자로 삼으실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좋은 동역자는 다른 동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 사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른바 순례 전도자들이에요 한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허락하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그 중에 지도자를 세우고 사도들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하느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들이 교회를 돌보고 사역을 이끌었어요 사실은 이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를 발굴해서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사에서는 위대한 전도자들의 무용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사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성 프란치스코, 이그나시오 로요라, 윌리엄 케리, 허드슨 테일러, 빌리그레암 영웅적인 전도자가 교회사를 주관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허상입니다 그런 위대한 전도자를 길러낸 교회 그런 교회를 돌보았던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교회사의 주인공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전도자를 발굴해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생존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이 그냥 떠납니다 소아시아로 전도한다고 자 바울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누가 계속 전도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런데 하루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해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알아보고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양육해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를 고린도 교회로 청빙하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사도 바울을 양육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발굴하고 그를 유능한 설교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따 교회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렇게 방문하면 대부분 목사님들 장노인들이 교회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언제 세워졌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좋은 예배당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자랑하고 훌륭한 교육관 이게 방이 몇 개고 학생을 몇 명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주차장은 보십시오 목사님 저 끝까지 채우면 300대 400대 500대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는 옛날부터 오래됐다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자랑할 거는요 그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를 발굴하고 양육했는가 그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알아보고 지원하고 설교자 아볼로를 키워내고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거기 바울을 교수로 초빙해서 연구하게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거기서 디모데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훌륭한 전도자들 그들이 1세기 2세기 교회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양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누구라도 이런 면이 좋으면 이런 면은 약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설교가 괜찮다 싶으면 교회 행정이 엉망해 우리 목사님은 상담은 참 잘해 그런데 성경 공부 인도하면 그냥 잠만 와요 여러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평신도도 목회자도 누구나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한테도 단점이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을 꿰뚫는 그런 경전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볼로의 단점을 찝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의 장점은 개발하고 단점은 권면하고 양육하고 잘 타이르고 가르치고 해서 보완해 주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전도자는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간신히 간신히 양육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골라처럼 훌륭한 동역자를 발굴해서 양육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동역자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에 보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환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환하라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회는 물론이고 이방인들의 교회들까지도 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는 감사하고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도 그렇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좀 진보적인 개방적인 교회가 있어요 사도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교회는 보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수였던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예요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양쪽에서 다 존경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진보적인 전도자들, 목사들 안 알아줍니다 진보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안 알아줘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는 보수적인 교회, 유대인의 교회나 진보적인 교회, 이방인의 교회나 다 감사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궤적이 5절 초반에 나오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여 저희 집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집에 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돼요? 마가의 집에서 빌리포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라우디기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골로세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다 하우스 철치예요 초대교회는 집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의 무난하다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맨날 교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사도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그거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보고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나 진보적인 교회나 다 감사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믿음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브리스 길라와 아골라는 당대에 건축업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 당시 상황으로 보면 큰 성공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그들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한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성취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을 그 혜택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가와 아골라가 얼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매주일 헌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동욕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그리고 수고롭고 피곤한데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것 그거를 평가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욕자들 단점이 있더라도 발굴하고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순수하고 진실하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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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